학과에서 추모식을 올린대요. 추모식? 추모식 때 추모 공연으로 우리 작품을 다시 한번 올려달래요. 그걸 뭐 졸업작품으로 쳐주겠다는데 글쎄 나는... 난 좋아. 나도. 좋다고요? 우리 공연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파랑이 작품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걔도 좋아할 것 같아. 현이도 졸업하고. 근데 나는 좀... 요즘 하는 공연 때문에... 근데 내가 그날만은 어떻게든 빼볼게. 뭐 어차피 우리 따로 연습할 필요도 없잖아.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. 하게 된다면 그대로 올리진 않을 거예요. 그럼... 결말을 바꿀 거예요. 너 아직도 결말 타령이냐? 생전에도 둘이 그렇게 싸우더니... 아휴... 아니 까놓고 다들 결말 싫어했잖아. 아니에요? 그랬잖아요. 결말 이해 안 된다고.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싫다고. 야 아무리... 그래도 그렇지... 이건 좀... 그렇지 않니? 명색이... 파랑이 추모 공연인데? 동시에 제 졸업 공연이에요. 생각하는 결말은 있고? 고민 중이에요. 근데 확실한 건... 다들 납득할 수 있는 결말... афlare 인상 인상 가상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 야 정리 이런 장 triangle 말 Le zeg itself 그 계